안녕하세요. 러브락 만세인 동식스랑입니다. 저희는 한국 코너 데려갈게요. 존나 놀다가 한 거니까 그냥 공연 보듯이 그러지 말고 술 존나 마시면서 재밌게 놀다가 할게요. 저희는 어차피 공연 감상한 게 아니라 존나 재밌게 놀면서 그런 거니까 재밌게 놀다가 감사해요. 알겠죠?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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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의 솜편서레 와 꿈 속의 어린 하에서 길을 잃고 헤매인가 신비한 곳을 찾아내네 오오와 와 low 오오 yapkalázca 주구 изв panty released 오오오 소나무고사슴들이 손에 잡고 춤을 추노네 내 목에 아저씨 웃으며 받아주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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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眾 equal가 응원하게 네 뭐 cop Most леж으며 받아주시네 내 목에 아저씨 웃으며 받아주시네 전 protests는 언젠가 당 consult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러분 술잔 다 들고 계십니다 존나 크리스마스인데 한잔 해야죠 다 같이 제가 짠 한 번 해볼게요 다 다 지금 열어놔요 그쵸? 다 지금 다 들고 너무나 사랑 감소해서 아 시발 퍼블럭 여러분들 아 이런 시원들 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이바이저 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크리스마스에 시간 내줘서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재밌게 놀아요 알겠죠? 저희 이외에 존나 재밌게 놀아야죠? 저희 이외에 존나 재밌게 놀아야죠? 존나 재밌게 놀아야죠? 하나 둘 셋 건배! 이외에 존나повls 하필 그 gén상 파이팬 두 개 취하네 함께 두 개 취하네 두 개 취하네 두 개 취하네 혹시 시기만 하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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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